새해 첫 번째 만월, 보름달이라는 거죠 대보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정월 대보름에는 까마귀를 위한 오길과 약밥에 대한 전설이 상궁유사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정월 대보름에 중요한 것이 풍년을 기원하는 일들이 행해지는데요 음식, 놀이, 농점, 행동 등을 통해서 풍년을 기원하는 행위로 주로 이루어집니다 음식의 예로 대보름 날에는 오곡밥과 김, 친화물을 먹습니다 오곡밥을 먹는 이유는 모든 곡식이 풍년 되기를 바라는 것이고 친화물이나 김에 싸서 먹는 것은 쌀을 갈무리하는 섬을 먹는 겁니다 그래서 정월 대보름에 섬을 많이 먹으면서 풍년이 들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경기도 이천 지역에서는 볕섬 만두라는 음식을 직접적 표현을 통해서 먹기도 합니다 또 대보름에 행해지는 놀이가 줄다리기입니다 정월 대보름에는 많은 놀이들이 행해지고 있는데 줄다리기는 풍년을 기원하는 대표적인 놀이입니다 그리고 정월 대보름에 놀았던 중요한 놀이가 쥐불놀이예요 이 쥐불놀이는 정월 첫 쥐날인 상자일에 논두롱의 잡초와 잔디를 태워서 해충의 피해를 줄여서 풍년을 기원하는 놀이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우리의 대표적인 대보름 놀이이고요 그리고 돌싸움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걸 한자로는 석전이라고 하는데 양쪽 편이 돌을 서로 던져서 즐기는 놀이인데 부상자가 발생할 수 있는 위험한 놀이입니다만 어떤 이긴 편은 풍년을 든다는 그런 속신과 어떤 군사적 활동, 운동의 하나의 방편으로서 오랫동안 지속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풍년을 기원하는 풍속으로는 정월 대보름의 용알뜩이라는 그런 풍습이 있고요 또 어떤 지역에서는 새해 첫날 용날에 우물에서 물을 떠는 그날 용이 와서 알을 난다고 합니다 그 물을 떠다가 밥을 지어 먹으면 그의 농자가 풍년이 든다고 밀었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여러 가지 기록이 되어 있고요 또 하나 벽가리대 세우기라는 풍속이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줄다리기와 함께 풍년을 기원하는 놀이입니다 그리고 풍년을 점치는 것 중에 달보름이라고 하는 점을 치는 건데요 이 달보름은 소보름 전역에 콩 12개의 달을 표시한 다음에 수수깡 속에 넣은 다음에 우물을 넣었다가 대보름 아침에 그 콩이 부른 정도를 보고 그 달에 수해, 한해, 풍년, 기륭을 점치는 겁니다 그래서 콩이 부풀어 있으면 비가 많이 와서 풍년이 든다고 달별로 하는 것이 있고요 또 마을 같은 경우에는 호자라고 해서 각각의 집을 상징하는 콩을 넣어서 그 불은 정도를 봐서 해당 집에 콩이 많이 불었으면 그 집이 올해 풍년이 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무를 해도 아홉 번 하고 밥을 먹어도 아홉 번 하는 그런 아홉 번 먹기, 아홉 번 행동하게 하는 그런 풍습들이 있습니다 이 아홉이라는 숫자는 숫자 중에 가장 크기 때문에 모든 것이 풍족해서 한 해 동안 행복하기를 바라는 그런 풍습입니다 또한 풍년을 기원하는 타작을 가을에 소확한 곡물을 타작하는 그런 모의 행위를 통해서 풍년을 기원하기도 하였습니다 또 소를 가지고서 어떤 음식을 먹느냐 곡식을 먹느냐에 따라서 풍년을 가리는 그런 소 농점을 행하기도 하였습니다 그 밖에도 달의 어떤 보름달의 두께라든지 빛깔이라든지 그런 걸 가지고서 한 해 농사의 풍년과 흉년을 점치기도 하였고요 또 이 달과 가까이 있는 별이 존생이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존생이별은 어떻게 보면 달은 어머니고 존생이별은 자식인데 그 거리를 가지고서 또 가까우냐 뭐냐에 따라서 한 해의 풍년과 흉년을 점을 치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림자점, 그림자의 길이를 가서 길면 당연히 대풍이고 짧으면 흉년이다 이런 식으로 해서 그림자점도 쳤고 또 대보름의 건강을 기원하는 의미에서 지금도 진행되고 있습니다만 불험을 먹는다든지 귀가 밝아지기 위해서 귀발기술을 먹는다든지 이러한 것들이 지금도 행해지고 있고요 그리고 비록 귀발기술은 어린아이지만 또 이렇게 귀가 잘 들리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먹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대보름에 먹는 이 불험 이것들은 실질적으로 견과류이기 때문에 거기에 많은 영양성분들이 있고 또 한 해 농사를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어떤 건강을 찾는다라는 그런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백가반이라고 지금 아마 성인 세대에 있는 분들은 경험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세성바지밥, 각 세 가지 성을 가진 집에 밥을 먹으면 한 해 동안 건강해진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백가반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집에 밥이라는 뜻이고 그 집에 밥을 얻어먹으면 병이 없어진다고 해서 정월 대보름에 밥을 얻어먹는 풍습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또 대보름 날에는 여러 묵은 나물들을 반찬을 해서 먹으면 더위를 타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풍속에 대보름에 여러 가지 더위 팔기라든지 이런 풍속들이 있는데 과거에 이 더위에 대해서 사람들이 건강도 해치고 이래서 심각하게 여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정월 대보름 풍속에는 여름에 더위를 쫓으려고 하는 내더위 팔기라든지 이런 풍속들이 있는 것들이 상당히 재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달이 뜨면 우리 다리밟기라고 하는 풍습이 있어요 그런데 이 다리밟기는 다리교자와 사람의 다리라는 한자 발음이 같기 때문에 그 다리를 밟으면 한 해 동안 건강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걸 우리가 답교 놀이라고 했고요 그리고 이 전국의 다리에서 행해진 성행했던 놀이입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게 보름 날은 먹을 것도 풍성한데 이 개한테는 먹을 걸 주지 않았어요 그러면 이 보름 날 개에게 먹을 거를 주면 개가 메마르고 이런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보름에는 하루 굶기는 그런 풍습이 있는데 그래서 우리 풍속에 개 보름 새듯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거는 즐거워야 할 명절이나 잔칫날 즐기지 못하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월 대보름에 마을 단위 전체적으로 하는 것이 재앙을 막고 불을 막는 어떤 지심밝기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 전역에서 행해졌고요 그리고 또 달집 태우기라든지 어떤 대불 태우기 이 달집 태우기와 대불 태우기의 공통점은 이 대라는 걸 불을 태다 보면 폭음 소리가 납니다 그 소리에 의해서 마을에 깃들어 있는 아니면 가정에 깃들어 있는 잡기가 놀라서 도망가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나무를 불을 갖고 노는 것은 오늘날 해안가에서 우리가 폭죽놀이들을 많이 진행하고 있는데 소리를 통해서 부정한 것을 몰아내는 그런 풍습입니다 그리고 또 많이 다 아시다시피 액마기연 그리고 겨울철에 우리가 연을 날리고 보름날 마지막에 거기다 소홍액, 소홍액, 영목 이런 글자로서 연을 끊어서 날려 보냅니다 그래서 우리 민가에서는 정월 대보름날 이후에는 연을 날리지 않는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연 놀이가 너무 재미있어서 거기에 정신 팔리다 보면 한해 농사를 준비하는 걸 망치기 때문에 정월 대보름 이후에 윷놀이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부정식으로 했습니다 또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다른 풍속인 재웅치기라는 그런 풍속이 있고요 그리고 귀신날, 정월 대보름을 쉰 다음 날은 귀신날이라고 해서 이 날은 집 밖을 나가면 귀신이 들려오기 때문에 외출을 피합니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정월 초하루에서 보름까지 근신했다가 또 소보름, 대보름날 여러 가지 활동을 했으니까 여러 가지 피곤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16일도 어떻게 보면 근신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강에 음식을 띄워보내는 어부슴이라는 노래를 통해서 가정의 구성원들의 건강 그리고 운수대통을 기원하였고요 또 이 정월 대보름에는 마을 공동체를 기준으로 해서 마을 제사를 지내면서 마을의 태평가, 안일을 기원하였습니다 그리고 또 재미있는 풍속이 부잣집이라든지 또 상업이 발달한 지역의 흙을 갖다가 자기 아궁이에 바르면 해당되는 집이 부자가 된다 그래서 그 흙을 복토, 복이 있는 흙이다라고 해서 그걸 훔치는 그런 풍속들이 서울을 중심으로 많이 진행됐습니다 다음은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저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신밝기는 이름이 다양한데 땅을 밟는 행이 하나인 건가요? 주로 그렇습니다 지신밝기는 상에다가 여러 고사상을 차려놓고 지신의 내력이라든지 잡신을 쫓고 복을 비는 그런 추건된 내용들도 많이 하기 때문에 이런 행위를 고사풀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지신행위를 하면서 쌀도 없기 때문에 건립이라는 용어도 씁니다 그리고 또 마당을 밟는 굿이라고 해서 답청굿이라고도 하고 또 이 지역에 따라서는 건립식이라고도 합니다 하지만 지신밝기가 땅을 밟으면서 잡신을 쫓고 복을 부르는 내용의 덕단과 노래로 하는 의뢰로서 그리고 각각의 신을 위로하려는 뜻으로 풍물놀이로 구성된 것은 모두 같습니다 저 질문이 있습니다 정월 대보름 놀이 중에 재웅치기라는 놀이가 있었는데 그 재웅치기를 할 때 재웅직성이 무엇인지가 궁금합니다 옛날 사람들은 사람의 나이에 따라 그 운명을 맡고 있는 별이 9개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 별은 재웅직성, 토직성, 수직성, 금직성, 일직성, 화직성, 계도직성, 월직성, 목직성이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직성은 9년마다 한 번씩 돌아오는데요 남자인 경우에는 11살, 20살, 29 이런 식으로 더하기 9으로 하면 숫자에 돌아오고 여자는 10살에 시작을 해서 19, 28, 37 이렇게 직성이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직성이 든 해에는 만사가 여의치 않을 뿐만 아니라 병이 들거나 불행한 일을 당하게 된다고 여겼기 때문에 미리 이런 액사를 없애기 위하여 재웅치기를 합니다 이 재웅치기는 액을 담은 집 인형을 함부로 가져가는 사람은 없지만 이 동네 아이들, 이 장난꾸러기들은 오히려 재웅을 찾아서 돈을 빼내고 재웅을 땅에 심차게 내동기 치면서 놀았는데 우리가 딱지치기 하듯이 이러한 놀이를 재웅치기라고 했다고 합니다 1월 15일 대보름은 한 해의 첫째 보름이라 상원이라고 하는데 중원 7월 15일, 하원 10월 15일은 무슨 의미를 말하는 걸까요? 상원, 중원, 하원을 통틀어서 세 가지의 원이라고 해서 삼원이라고 부르는데요 이는 도교에서 보름을 중심으로 일련을 세 마디로 분절하여 성립시킨 삼원사상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도교에서는 천상의 선관이 일련에 세 번 인간들의 선과 악을 매기는데 그 시기를 원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 첫째가 정월 15일로 상원, 둘째가 7월 15일로 중원, 셋째가 10월 15일로 하원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대보름의 유래에 나오는 상해일, 상자일, 상호일은 정확히 무슨 날인지가 궁금합니다 상해일은 종초 12지일의 하나로 첫 번째, 대지날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상자일은 마찬가지로 새해 들어서 첫 번째로 맞는 쥐의 날이고요 상호일은 새해 들어서는 첫 번째 맞는 말의 날입니다 옛날에는 산대지와 쥐가 곡식을 흐트러지거나 쏠거나 해서 많은 해를 줬기 때문에 조선시대에는 첫 쥐날과 첫 대지날에 궁중에서 대지나 쥐의 주둥이를 지지는 그런 어떤 주술적인 행사를 거행했다고 합니다 이에 비해 첫 말날은 비교적 좋은 날로 여겨서 말에게 제사를 지내고 찬을 주어 위로를 하였다고 합니다 대보름의 풍습 중 줄다리기 풍습에서 나오는 유감주술적 믿음이란 무엇인가요? 유감주술은 어떤 사물이나 현상에 대한 모방을 통해서 유사한 결과를 끌어내는 주술입니다 예를 들어서 한국에 비가 오지 않을 때 키로 물을 하늘로 올려서 그 떨어지는 유사한 모습이 빗방울을 연상해서 비가 오기를 바라고 우리가 또 흔히 아는 혼넌친 야구선수가 다른 선수와 하이파이브를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유감주술적인 것 중에 하나입니다 이것으로 정월에 대한 강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